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안 이해를 돕고자 마련한 설명회입니다. 이해되는 부분을 해서 같이 공감해서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 설명회가 아주 중요한 자리인데 다 함께하지 못하는 건 아쉬움이 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도 이해를 좀 하고 또 우리 신기한 공업단지가 살아야지 산업단지가 살아야지 우리 문경이 발전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한 단계에 나아가는 오늘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또 COS 오염들을 참석했습니다. 우리 오염들은 우리 심기동 주민을 위하고 또 우리 문경을 위해서는 함께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유익한 자리가 되시고 이 열 분해라는 기술이 앞으로 차세대에 저희들이 도입해야 될 국가적인 어떤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이 우리 지역에 맞는지 오늘 우리 다 함께 그런 걸 알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 아시던 바와 같이 저는 환경부 출신입니다. 누구보다도 환경을 공부했고 환경을 걱정하는 사람으로서 지역의 시장이 되어서 환경문제에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습니다. 첫 번째 환경파괴는 전쟁이고 두 번째 환경파괴는 빈콘이라고 경제선진국이 환경선진국입니다. 못살만 나라 가면 환경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빚지었다는 얘기를 무수히 들어가면서 이곳 신기제2산업단지 땅값만 180억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의 반대를 무릅쓰고 신기제2산업단지를 조성을 했고 그것이 이렇게 신기 발전의 모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는데 아직도 한 필지가 분양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분양을 끝내기 위해서 이번에 제안된 것이 열 분해 리보테크 회사 아닙니까? 산업단지에 필요로 주는 것보다 공장이 들어오는 게 지역발전 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을 걱정하는 방법은 좋습니다. 폐기물이라는 이유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폐기물이 뭐가 그렇게 나쁩니까? 그럼 반대하신 폐기물 발생 안 합니까? 이래요 보면 안 씁니까? 환경부가 인정하고 이제 탄소중립 때문에 열 분해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열 분해 대한민국 16개 회사 중에서 연속시켜 분해는 유일하게 리보테크 밖에 없죠. 이런 유망한 회사가 앞으로 머지않은 장래에 상장까지 바라보고 있는 이런 유망한 적은 기업이 산업단지에 들어오는데 왜 반대를 하십니까? 반대 논리가 뭡니까? 그것이 지역발전하기 위한 논리입니까? 새롭게 허가를 내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멀리서 운영하는 것 말고 바로 여기 마성에서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고용에서 그냥 열 분해 녹이니까 기름과 개설은 아무 것밖에 없어요. 그 안 되는 논리를 설명을 저한테 해주세요. 납득이 되면 이해가 되면 제가 받아들입니다. 오로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고 하나라도 업 한 업체라도 더러워서 고용 창출이 되고 농경의 미래를 만드는 길은 산업단지를 만드고 운영한 업장이 우리 지역에 위치하는 것 아닙니까? 저 했던 일을 되돌아보십시오. 국군 체육부대 할 때도 반대했을 분 많았지요. 신기산업단지 할 때도 반대했지요. 세계군인체육대 위치에도 반대했지요.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다들 안됐다고 하는 농민사관학교 소방기술을 또 오늘도 백종원의 드본코리아를 외모유를 체결했지 않습니까? 마성에 있을 때 쓰레기 동산 만들 그 회사는 다른 회사예요. 그 쓰레기 다 취업고 TV에 촬영장이 들어왔잖아요. 그 회사하고 별개 문제입니다. 그동안에 했던 잘못된 폐기물체 때문에 폐기물자들과 다른 업체 잘하는 업체도 입주가 안된다는 논리가 맞습니까? 제가 오죽하면요. 어제 도지사님이 찾아갔어요. 다른 설명도 들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진솔하게 말씀드렸어요. 이거 환경문제? 대구환경청에서 해당사항 없다고 통보하세요. 환경전문기관에서 전혀 환경하고 상관없는 문제니까 도에서 판단하는 거세요. 법률적으로 신기산업단지에 이 업종이 들어가도 되느냐를 따지면 되는 겁니다. 민원 문제요. 민원 문제는 문경시장 책임이에요. 그리고 신기산업단지 2산업단지 입주객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주민허견수렴이 음상이 아닙니다. 주민허견수렴은 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제가 모두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민경이 사면나 종류나 인기를 해야 하면 이 중차대한 시점에서 왜 개인적 이건 지역위기주의가 아닙니다. 제가 다루하기에는 개인위기주의예요. 개인위기주의가 아니고 지역발전을 제외하면 이것이 한마리로 추방되어야 합니다. 이번 변경안에 대해서 용역사에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재용 이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관리기본계계의 전체적인 과학과 환경 분야 쪽을 맡고 있는 최신의 유재용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과거에는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매립시설만 법적으로 허용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열분해 시설의 친환경성을 주목을 해서 환경부에서 폐적폭을 수정해서 매립시설만 있던 것을 50대 50으로 열분해를 넣을 수 있게끔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리보테크가 실질적으로 현재 공장도 잘 운영되고 있고 현장에 가보시면 아주 위생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산업단지에 입주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감방으로서는 현재의 열분해 밀폐와 유지시설은 더 철저하게 유지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보일러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보일러를 전옥수건을 도입해가지고 지수산화물까지 저감을 해가지고 주변에 미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보테크의 황병진 대표입니다. 열분해는 옛날 손주들이 이용한 들깨창깨를 짜는데 거기에 손뚜껑이 붙어있고 그것을 비닐로가 쫙 달라붙기 때문에 달라붙지 않게 돌려가면서 이걸 분해시키는 기술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스가 나오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90%가 유증기화가 되고 차라고 그러면 우리가 시골에서 붙었을 때 나오는 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가 10% 나오는데 90%를 관으로 이송을 다해서 냉각을 하면 1차가 오일이 한 53% 나오고 가스가 37%, 차가 10% 나옵니다. 비닐우가 100이 들어왔다고 그러면 이와 같이 100%가 나오는데 이 오일 중에 물기, 비를 만든다든가 수분이 약 8% 정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닐우가 지금은 처치곤란인데 이걸 열 분해를 잘하면 우리가 대기 중에 수분이 묻는데 이 수분만 관리가 된다면 전부 다 자원화가 가능하다. 실제 상업운전을 하고 있는 것은 16개인데 그 중에서 15개가 회분식입니다. 회분식은 이렇게 드럼통 같은 것에 이게 한 1톤 정도 되는 것을 고압으로 묶어진 것을 지게차로 7개에서 10개를 밀어듣습니다. 넣고 뚜껑을 닫고 이걸 뱅글뱅글 돌리면서 이 밑에다 불을 떼가지고 이것을 10시간에서 14시간을 삶습니다. 분해를 시키고 다시 냉각을 시켜가지고 이 뚜껑을 열고 이 안에 있는 재를 지게차로 긋고 사람이 긁어내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하루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밥을 한 번 짓고 밥솥을 다 밥을 푸고 밥솥을 씻어서 다시 쌀을 안치는 이런 일을 계속한다. 이러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가동 면에서 좀 어려움이 많고 에너지적으로도 낭비가 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닐우를 처리하는 과정에는 가스가 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탄소중립이나 이런 때에 기회가 된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2년 반 정도 저희 의사와서 검증을 했고 쭉 해석했던 내용입니다. 궁금하셨던 질문사항에 대해서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물류가 여기 파세가 돼가지고 분리가 돼가지고 여기 오는 건데 여기 와서 비닐 자체를 분실하는 겁니다. 완전히 파세가 돼가지고 온다. 인폐로 인폐로 제풍을 낳고 대인하시가 호텔을 가지고 모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견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좋아가지고 그러면 여기 만대하는 편에서 수시나 한 번 가는 거예요. 가만히 가서 한 번 보든지 명절을 안 갔다 보든지 견학 문제는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견학을 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그 걱정하고 전혀 다르고 그리고 이것은 이론적으로도 오염물질이 나올 때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말 그대로 인폐로 컴팩탄을 가지고 로에 집어넣어서 고원에서 녹여있는 게 있기 때문에 가스가 나올 공정착오로 없습니다. 또 실제로 이 기술이 환경부가 최고로 인정하는 기술이고 기보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원행위에서 직접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SK하고 몇 개의 대기업에서 지금 여러 가지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열 분의 아주 미래가 밝은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 견학 부분은 바로 눈치 빠르시기 위해 조심하고 있고요. 두 번째 오염부분의 기존의 업체하고는 저는 공정도 다르고 이 업체의 공정상도 오염물질 나올 공정이 없고 실제 관리도 처음에 인수했을 때는 여러 가지 기계상도 있고 있는데 지금은 배대로 올라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고 지금 기존에 마성에 있는데 이런 부지 25단을 옮겨려고 하는 건가요? 가은의 부지가 흡수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회사가 2년, 3년 안에 성장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가스가 나면 후단 부분을 또 다른 걸 후체로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공정상도 해야 되고 지금 또 용량이 적어가지고 수요가 많이 났는데 이제는 돈이 되고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확장 부지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하다 가방을 하다가 주민들이 정말 뭐 5개 때 정도의 악취가 나고 이게 정말 아니다 했을 때 기업에서는 어떠한 주민들한테 약속을 한다고 하겠어요. 정말 뭐 밑배로 투자해가지고 우리가 주민들이 이렇게 하니까 문 닫겠다. 이런 의지라도 있어야지만 주민들이 하지. 그게 없다 그러면 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공정상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뭐 그런 일이 생겼다 보면 바로 세워서 원수기가 가능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여드리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월 말 정도 가동을 하면 세월스러운 기계에 오면 그때 뭐 언제든지 결합을 오신다고 하시면 와서 한번 보시고 직접 한번 보시면서 지금부터는 더 가깝게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